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안녕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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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삼겹살은 여성의 집을 잘하는 것 같아요 괜찮은 거 같아? 엄청 많이 그려줬어 근데 이거는 오쩍 큰일 할 수가 없던데 아 그래? 우리 두 종류인데 이거? 이거? 너무 많아 소스가 어느정도 말린게 나요? 그게 단발맛은 안돼요 저거 이걸로 이거?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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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내일 또 아들이 할까? 아빠를 쏙쏙 깎아 내일 또 아들이 할까? 추억 조금은 가슴 아저씨 날짜가 다 먹었다 아니지? 마늘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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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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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안녕. 잘 먹겠습니다. 잘 먹겠습니다. 안녕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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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내가 넘길게 마음의 전화가 있으면 얘기해줘 살짝 찍어달라고 얘기해줘 시작 거의 여기가 고통이 아니라 조금 밀려있어서 한 2시간 정도는 밀릴 것 같아 한 2시간 정도는 밀릴 것 같아 한 3시간 정도는 밀릴 것 같아 잠깐만 아들아버지 잡아봐 오! 너무 멋있어 삼겹살 브랜드 그중이 이렇게 꺼져서 삼겹살 이 사진은 서비스로 미리 사이즈 뽑아 드렸어요 핸드폰 뒤나 지갑 정도에 들어갈 것 같아요 감사합니다 안녕히 계세요 안녕히 계세요 안녕히 계세요 우리 집에 있는 기린꽃은 이렇게 빨갛지도 않은데 얘는 이렇게 빨갛죠 알지? 우리 집에 있는 기린꽃 뭔지 걔네가 걔네여? 어 근데 우리는 주황색인데 얘는 완전 저렴해 예쁘네 소가가 3개인거라 그래 안에 있던 거 2개 근데 제가 쌀을 뜯었다고 잘라준 거 이게 너무 좋아요 물이 커 물이 커 소가가 3개인거라 그래 안에 있던 거 2개 쌀을 뜯었다고 잘라준 거 이게 너무 좋아요 물이 커 물이 커 물을 다르자나 땡ован 다시 한참 가득 삶아줄게요 실제질을 준비해보았어요 계란을 잘 섞어요 계란물을 찔러서 계란을 닦아줍니다 계란물을 맞춰줘요 계란물을 썰어줍니다 계란을 반죽합니다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안녕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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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안녕.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안녕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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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안녕.